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코인 투기로 무리를 빚어왔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는 경기도 안산 단원을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에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인 문제 때문에 무리를 빚고 나서 법사위를 떠나서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등지를 타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국회를 계속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튼 상임위원회 어느 곳에서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김남국 전 의원을 배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에 아마 배정을 한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 모르지만 교육위원회는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조금 험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실랑이를 벌린 소식이 전해지네요. 아무튼 간에 김남국 의원 김남국 의원이 새출발을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한번 다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김남국 의원의 그런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한참 동안 글이 안 올라왔습니다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6월 첫 회의에 참석해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얼굴은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서 보기가 좋네요. 이제 타임라인을 따라 쭉 내려가 보니까 엊그제, 이틀 전에는 경기 청년봉사단과 함께 배식하는 활동, 나눔 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 또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4일 전에 4일 전에 이제 이거는 김남국 의원의 직접 올린 것 같지는 않고 의원실에 이제 비서들이 많으니까 김남국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즉시에 의한 맹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공방을 하면서 도저히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제 오후에 교육위원회가 이제 개최되는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에서 오순 의원이죠. 당대표도 출마했고 오순 의원이니까 오순 의원의 이제 나이로 보게 되면 김남국 씨가 아들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김남국 씨가 아들뻘 정도 되겠네요. 조경태 의원한테 보면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쓴소리를 했네요. 그 내용이 이제 기사화 되고 많은 신문에서 대서특비를 했기 때문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나가세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분을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모셔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조경태 의원이 이분 조경태 의원이 굉장히 강경한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 엄청 화가 났던 모아입니다. 강력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상임위원이 민주당 측이 돼가지고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아입니다. 항의를 발언한 거죠. 양심이 있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당신 나가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 측에 속하는 문정복 의원은 아니 조경태 의원이 오선 의원이라 되시는 분이 국회의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과정을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여당 측의 간사로 있는 이태규 의원이 국회의장께 김남국 교육위원 보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작심하고 이제 김남국 씨가 동료 위원으로 같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태규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철회 요청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교육과 정치윤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본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주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위원회에서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 윤리위원회에 징계해부된 사람을 어떻게 교육위원회에 임명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태규 의원은 경남국은 스스로 교육위원을 깊이 제척하기 바랍니다. 그게 양심적인 행동이고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김남국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최소한의 정치윤리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데는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남국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 가운데 틀린 건 아니죠. 행정안전위원회라든지 과학기술위원회 같으면 그래도 그냥 퉁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여러분들 자리를 잡는 것은 모양이 영 안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짓과 위선 불법과 편법 부도덕과 불공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꼭 하고 넘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지만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작업을 통해 가지고 김남국 의원이 당선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3,358표로 승리했을 건데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박순자 후보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걸로 그렇게 당락을 바꿨지 않습니까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빼앗아 가지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께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박순자 후보가 얻은 것이 1,1684표고 그중에 30%가 3,505표잖아요 3,505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김남국에게 플러스 3,505표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3,505표를 어디서 확보했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3,505표를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에 어디에서 빼앗았는지 거소선상 관외사전 고잔동 관내사전투표 이렇게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선관위 발표 가짜 후보별 득표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짜 후보별 득표수에서 사전투표 증감을 제거하고 나니까 진짜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차이를 구해보니까 10, 11, 14, 14, 8%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 조작한 것을 가지고 다 진짜로 추정해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 불법 윗선 편법 더 중요한 것은 김남국 국회의원이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선거를 통해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란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걸 다 입을 다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 지역구 선거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군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죠 지금 한참 비판을 받고 있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민회 선거관리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자녀 특별채용으로 물러난 박찬진 사무총장이 공동작품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2020년도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도둑놈들 오건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왜 밝혀졌습니까 숫자를 만졌습니까 전산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렌식을 일체 거부하고 대법관들하고 짝짝꿍이 돼가 뭡니까 부정성 거를 은폐하더라도 자기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라는 자료를 이미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하니까 죄다 뭐죠 표를 도둑질한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김남국은 가짜다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김남국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들이 우글우글한 세상에 지금 사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가짜들이 폼을 잡고 건뼈질을 달고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걸 보게 되면 참 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 구역질도 나오고 하지만 삶이 계속돼야 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아는 것이 죄라고 뭐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은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문명사회가 짐승사회나 동물사회나 야만사회하고 다른 것은 사실을 존중하고 사실을 존중하고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존중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깔아문게 뭐 이런 거가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지 않습니까 아니 돈 봉투를 돌렸으면 돈 봉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권 출신으로서 강남의 주유소를 운영할 정도로 돈을 벌인 사업가 김모 씨가 돈을 5천만 원 줬으면 그 5천만 원에 또 얼마를 또 더해가지고 돈 봉투를 30개인가 만들어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는 본인도 알 것이고 대략 민주당에 속한 의원들도 다 누가 돈을 받았을 것이다 그 동네는 찌라시 같은 게 많이 돌려 안습니까 한동훈 씨라는 사람은 선거 문제를 제외하게 되면 제가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워낙 똑똑하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입장 우리말로 하면 원칙주의자인 거죠 돈 받은 동봉투 받은 의혹이 야당이 20명도 투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서 이게 공정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가능한 정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면 정치판에 참 이렇게 자리 잡기가 힘들죠 윤관숙과 이승만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발언이니까 이런 발언을 하니까 야당 의석에서는 아마 고함을 치고 야단 난무함입니다 그만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을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대거지로 그냥 그만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치판은 물갈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의 요청 이유를 법무부 장관이 아마 국회의원들 함께 대부분 하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왜 두 의원을 체포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합니다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니까 야당은 야유했고 그 직후에 이루어진 표결에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무슨 이성이나 올바름을 구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연목구호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참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잘했네 해야 될 이야기 다 했네요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표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적나라한 물정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에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과 이승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확보한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습니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습니다 윤관석, 이승만 의원은 돈 봉투를 만들지도 주지 않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떼었던 사람들인 강래구, 이정근, 사업가 김모 씨 등이 동지 관계였던 송영길, 윤관석, 이승만 의원 등을 핵고지하기 위해서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일어난 사실 공병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버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법한 이야기는 조작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과거에 조합장 선거에서 30만원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전달한 일반 국민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주장 가운데서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범죄의 사실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앉아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께서 이런 사항을 다 아시고 중요한 표결의 과정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렇게 뭐죠 상대방의 뼈아픈 부분 그러나 어찌 덮을 수 없는 부분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이렇게 국회의원 앞에서 이런 일장 훈시를 하니까 야당 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고성항의가 터져 나왔고 결국은 찬방관 표차는 윤간석 의원이 6표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의 성만 의원이 23표로 차이가 난 거죠 20명이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도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국회의원이 무슨 큰 배설입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거고 우리 헌법정신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다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권력을 잡으려고 하겠죠 지금 국회 표결에 들어가는 이재명 당 대표 앞에 아이쿠이 굽신거리는 수준으로 3선에 윤간석 의원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참 우리 표현으로 쓰면 무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이게 다 여러분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이 결국은 4.15 총선을 만진 거 아닙니까 4.15 총선을 2020년 4.15 총선을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수당을 만들었는데 엊그제 여러분 설명했다시피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한 독자분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했죠 정당별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의 차이값이 분포 이거는 이제 표를 사전투표에 쑤셔 넣어줬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시킨 것이고 더불어 신민당 열린민주당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 기독자의 통일당 세백당은 표를 빼앗았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빼앗았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 분석에 의해서 종로구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의 표를 40% 이런 빼앗아가지고 더불어 신민당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표를 국민의당에서 50% 빼앗고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50%를 빼앗고 세백당에서 50%를 빼앗아가지고 열린민주당에 다 준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엊그제 그러니까 이제 이로써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지역구뿐만 아니고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수 정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다 이제 전모가 밝혀진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이런 가짜 선거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지난 2022년도 6월 1일 윤석열 정부와의 처음 치료진 그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노태학과 박찬진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가 드러난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해부 시리즈 총론 대통령선거 이런 걸 다 모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번에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신문기사들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부터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그런 과외가 열풍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통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무라기 이전에 이제 아이들이 세상을 나오는 지금부터 한 10년 그리고 한 15년 이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의사직종 같다 이렇게 보통 학부형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종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지탱될 수 있는 꽤 괜찮은 그런 봉급생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의료 수가 같은 것을 의료 재정이 나빠질수록 좀 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던던한 국가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만큼 이제 직업이 확대가 되고 국가가 역동성을 확보할 것을 보통 시민들이 어렵게 보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마는 보통 시민들이 참 현명하구나 특히 자기의 자식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노동사정을 보게 되면 근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 우연하게 신문기사를 이렇게 보다가 주간조선에 10년 사이에 청년층도 알바로 내몰렸고 고령층도 알바로 내몰렸다 이런 사건이 그 이면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주 단순 명쾌하게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면하게 될 문제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0년간 전일제 직업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23명명 가까이 늘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속도 1.4%보다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속도가 2.5%로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과 같은 그런 노동 제도나 고용 관행이 지속되는 한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층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79만 3천명이었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풀타임 잡을 원하지만 시간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는 지난해 102만 명으로 28.6%가 증가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10년 만에 한 3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증가포의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고 2012년 28만 7천명에서 2020 47만 명으로 연평균 5%씩 늘었고 15세나 29세도 2.5%씩 증가했다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인해서 고령층은 휴폐업, 근거사직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를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장기 추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게 장기 추세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김세직 교수가 이렇게 줄곧 주장하는 것과 역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5년마다 1%포인트씩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가지 않았으면 0%를 지나가지고 마이너스 성장률도 가능해지겠죠 이 장기 추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경고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정권 하에서는 경제 성장률보다도 세금 증가율이 2배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들을 옥죄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는 왜 늘어날 수가 없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고가 어렵고 그리고 사람을 한 명 고용하는 데 따라가지고 준조시의 부담 성격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시장이 참 사회적 대타결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유연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협력기발기구 가운데서 시간제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한 두 분 43.1%니까 그 이야기는 단기의 채용을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고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부담이 높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시장을 국제기준에 맞춰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고용시장 자체를 탄력적으로 만들 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노동조합들은 힘이 세고 그다음에 정치권은 표에만 골몰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의전활동이나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4년 정도는 큰 걱정을 안 해야 되겠죠 4년 뒤에부터 이제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손을 거의 못 댈 거라는 이야기죠 근본적인 문제를 손을 못 댄 상태에서 이제 선거가 여러분들 공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후는 정말 캄캄한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사에서도 한국 사회라는 것이 참 근본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그 점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이제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은 뭐 또 다 다음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공직선거 해부 4권 그 다음에 이제 5권 2022년도 1월 1일 지방선거를 다룬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선거를 다룬 2권 3권 여러분 어떻든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거만 공정하게 치를 수 있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은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를 못 고치면 그러면 참 몇 년 정도야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그 다음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는 2020년 4.15 총선만 봐서는 안 되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에서 행해진 공통적인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심각성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이익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동일한 방식의 동일한 조작 기술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가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공정선거 훼손 문제는 결코 2020년 4.15 총선 문제만이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당장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고 싶을 때가 있죠 불이 나거나 아니면 강가에 사람이 빠졌거나 그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자연히 늘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공병호 tv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탄압을 받아서 거의 뭐 힘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송출량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불편함이 없으시더라도 당장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외치잖아요 매번 방송마다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런 당장 뭔가를 해야 해요 현재 세대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연배도 크게 다르고 전혀 다른 부분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북유튜브 분이 중앙일보에 글을 기구했더라고요 이 분이 이제 기구한 겁니다 이 내용이 김개울의 행복한 북카페라는 북유튜브가 작가 분이시네요 생각할 일 없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어떤 글을 썼나라고 찬찬히 읽어보다가 그 내용이 저로 하여금 오늘 한번 다루도록 해야겠다 그러고 보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옥스포드 대 철학가 교수 윌리엄 메우스킬에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를 읽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건 젊은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하고 있거든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부르짖는 것이 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웬만큼 살았고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여기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이 걸려있는 일이 선거 공정성 문제죠 그런데 왜 공병호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하는가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김개울 작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늘 생각하거든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수가 많은 사람들 현 세대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까지 포함하게 되면 현재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될 사람들 바로 미래의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들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선거 공정성 문제라든지 체제의 변질을 방해하는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현재의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행태를 갖추고 숨쉬게 될 그 사람들은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늦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에게 삶을 일부분 저당 잡히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따질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본인들의 이익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아는 자식 세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식 세대뿐만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김개월 작가의 글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식량이 없냐 아시아 자유방송에서 돈이 없나 북한 식량난의 핸주소 북한 동포들이 철없게 고생을 합니다 그냥 김시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조선조 말과 구한말의 조상들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 100여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한반도의 반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왕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을 살았던 여러분들 위정자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러분들 은행이 100여 년 넘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정치재력이나 노동잔치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본인들의 부정이 대한민국의 지금 미래 세대뿐만이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들의 운명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구한말의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라 정말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북한 엘리트층들의 동료 연세탈북조짐 이것이 6월 12일 날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가 결국은 구한말의 위정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한말과 조선조의 부패하고 여러분 탕간오리들하고 세계 여러분 정치에 어둡고 권력 여러분들 정치에 어두웠던 인간들이 내린 결정이 지금 그대로 뭡니까 김씨 왕조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벗어났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의 윤리적 책임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 있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는 거죠 지금 세대는 자기 자식과 손자 손녀들 뿐만 아니고 그 세대를 아우르는 후손들의 운명에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자지우자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거죠 이것을 메우스키는 장기주의라고 부르는데 장기주의는 그 이름과는 다르게 당장 행동할 것을 주문한다 조너스 샤프라는 우리가 날시다에서 할머니의 일화를 소개한다 저자의 할머니는 나치가 폴란드를 향하고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의 학살을 피해 고향 마을을 떠났다 샤프라는 상상한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직 떠나지 않은 이들에게 소리지는 자신을 뭔가 해야 돼요 저자가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요 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당리당락을 떠나가지고 선거부정을 다 무관심하고 용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은폐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하고 어떤 사람은 용인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게 수명이 날로 길어진 자기의 노후까지 역량을 행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치 구한말과 조선조 말기에 지도청들의 이런 무능함과 부패와 탐욕이 지금 북한의 김시왕조를 여러분들 하에서 신음하는 후손들 낳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어쩌면 이렇게 민족의 원형 민족의 본성이란 것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에 자주 환탄이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반복을 하냐 여러분 이 김겨울이란 작가가 쓴 이 글은 전혀 저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는 쪽으로 김겨울 북유튜브 작가가 썼지만 저는 김겨울 작가하고 연배 가 좀 다르고 하니까 확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홀란드에 살았던 저자의 할머니가 나치 이름 침공 전에 몸을 피했기 때문에 조너스 샤프란 작가가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던 거죠 지금 당장 당장 뭔가 해야 해요 왜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야 전문가에 의한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의 정당투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전국 7개 선거구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 미래한국당의 여러분들 사전특표 득표수 가운데 약 40% 강남은 25%를 바로 열린신민당으로 옮겼고 이런 내용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지역구를 파악한 것이 도둑놈들 4권입니다 그리고 도둑놈들 5권은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1월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의 삶과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선거공정성 문제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관리를 하는 그런 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선관위가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론에 광고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언론 뉴스는 참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문제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언론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각 주요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그런 취지의 내용을 이렇게 터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것은 선관위가 생기고 나서 거의 처음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언론지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선관위의 특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세발의 피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중요도라든지 그 여러분들 사건의 크기를 보게 되면 물론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조선일보가 어김없이 단독 특채채용의혹 선거관리위원회 악바 동료 면접관이 47%였다 뭐 47% 뿐이었겠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을 찍어서 당선시켜 채용할 거니까 면접 심사에 참여한 면접관의 47%가 지원자 부친과 알고 지내던 아빠 동료였다 뭐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아빠 찬서 특채채용 지원자들의 면접에는 도합 34명의 면접관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16명이 지원자 부친과 직장 등의 경로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아름으로 이제 면접관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니에요 김시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인천 선관위 김모 씨 자네들의 경력 재용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아마 대한민국 사회가 시간이 갈면 갈수록 이렇게 연고주의 이런 연고주의 그런 채용 방식이 굉장히 유행하겠죠 이들 면접 심사 당시 배석한 4명의 면접관 가운데 내부 면접관 2명은 지원자 부친과 근무지가 겹치는 직장 동료였다 아빠 동료 면접관 47%라는 수치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찬진 전 사무총장 딸의 경우 채용 관련자들이 응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 특별 감사해서 석연 짜는 정황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아니 그 조직의 여러분들 조직으로 따지게 되면 회장님 따님이 여러분들 특별 채용되는데 뭐 아래급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전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선관위 특체라는 걸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선중앙동화가 대서특별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선관위가 갖고 있는 구조직의 핵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나 이런 보도의 밑에 보면 국민들은 이번 기회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선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제 다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성력에 어느 여름 주류 언론들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전혀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들에게 장악이 돼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이 끝날 때까지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2020년도 4.15 총선의 가장 핵심 쟁점은 이 최근 지역구 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야 전문가가 전국 7군데 서울의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그리고 전국의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계양구 그리고 광주 광역시 북구 전국 7군데를 분석해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예상대로 그대로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투표함을 까면 다 죽을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하게 표를 도독질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1년 달 9월에 민유숙 대법관이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간 연 첫 번째 여러분들 재판 변론기일 날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재금표, 선거 무효소통 투표함을 깔지 않게 해서 이러면 그냥 노골적으로 재판 진행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뭐냐 모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 투표함을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정당 후보가 35개나 되기 때문에 투표지가 여러분 한 2m 가까이 됩니다 그걸 일일이 뭡니까 몇만 장 찍어가지고 투표관리관 도장 찍고 여러분들 거기다 여러분들 착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덕교수에 맞춰서 표를 여러분들 찍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지역구라는 것은 후보라는 거에 서너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교수에 딱 맞춰서 김아무개 100표 박아무개 30표 이렇게 만들어서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다 여러분들 버려버리고 세 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는 제출할 수 없는 겁니다 35개의 정당이 있으니까 표 길이가 한 1.5m 이상 될 겁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정당 35개마다 여러분들 착하게 표를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린시민당 100표 미래한국당 35표 기독자유통일당 7표 체백당 8표 그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내용은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3,122표 가운데 40%당하는 5,249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거 아닙니까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준 겁니까 더불어신민당 함께 플러스 5,249표를 해가지고 더불어신민당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득표율을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열린민주당을 돕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세백당에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 3260표에서 50%니까 1630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396표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0%는 198표 세백당 112표에서 56표 그걸 다 합쳐가 딱 주니까 1884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630, 마이너스 198, 마이너스 56을 다 더하게 되면 1884니까 앞에 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하면 표가 하나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화끈하게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이래서 차이값이 미래한국당은 빼앗고 기독자유통일당은 빼앗고 세백당은 빼앗고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시민당 더해 주고 열린민주당 더해 주고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냥 입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된 거죠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의 지역구하고 정당투표 비례투표가 다 밝혀진 겁니다 6월 15일 날 대법원이 아마 비례대표도 다 이제 원고척 선거 기각시킨 그런 판결을 내리는 모양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관심하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한 말에 조상들이 내렸던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북조선의 여러분들 김시왕조 하에 있는 동포들이 겪는 괴로움입니다 앞세대가 내린 의사결정이 앞세대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후손들에게 백년 이상 세월 동안 저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한반도의 남쪽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얻어 가지고 사회 지도청하고 선거조자에 가담한 세력들이 은폐하고 거짓으로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깔아뭉개면 그 세대들은 잠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이 아마 북조선 여러분들처럼 고생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 사람들이 고생한 걸 보게 되면 베네수엘 여러분들 처음에 선거를 도덕질한 사람들이 끝까지 생각했겠습니까 나라와니 거들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야무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작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에 치러진 두 번째 공직선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도 야무지게 조작하는 울산교육감선거에 백장 등 쓰른 자세를 훔쳐 가지고 뭐죠 친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구한 말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거지만 아이들 세대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덕놈들 시리즈를 좀 구매도 많이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2021년 또 9월 무렵에 1년 6개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2020년 4.15 총선에 정당투표 비례대표의 재검표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을 당시 민유숙 대법관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폭탄선을 했습니다 재판 진행을 못하겠다 이유는 묻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법정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선거가 바로 정당투표 비례대표 투표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투표와 정당투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선거 무효소송이 치루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사람들은 정당 후보가 35명 35개 이상 투표지가 1.5m 이상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법원에 투표함 정거보전에 응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투표함을 제대로 통과리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상태에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후보별 득표수가 상당히 다를 것인데 그동안은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끝났는데 놀랍게도 법원이 자유기도 통일당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법원에 투표함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1.5m가 넘는 여러분들 투표지를 수만장처럼 찍어가지고 35개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딱 맞춰서 뭡니까 그렇게 기표를 해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다 버리고 통과리 갈아치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6월 15일 날 오는 6월 15일 날 이제 그런 모든 그런 재검표를 다 원고척 소송 뭐성 기각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다 없던 일로 해버리는 모양입니다 다행히 제야 전문가가 전국의 표본으로 꼭 전수를 하지 않더라도 7개 선거구에 대한 그런 소위 정당투표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전부를 다 보지 않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 정감작업 사전투표 조작을 어떤 식으로 요리했는가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되는데 지역구하고 똑같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표가 왕창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가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그 빼앗은 득표수가 한 장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뭡니까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그냥 더해 주는 겁니다 그걸 수작으로 하면 복잡하지만 전산작업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제야 전문가의 작업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15 총선 비례대표의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인천 계양 광주 광역시 북구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2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래 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신민당에 더해 주고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열린민주당에게 지지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그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산 해운대 미래 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25장 조작값 25%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신민당에 더한 겁니다 그 표가 마이너스 8444표 더불신민당이 되어진 것이 8448표 득표수 증감을 위해서 동원된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8444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 수선구 미래 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15%인 7745표를 빼앗아서 마이너스입니다 더불어신민당에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7745 빼앗고 7745 더해줬으니까 7745 곱하기 2하면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나옵니다 다음 인천계양구입니다 미래 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 조작값 30%를 빼앗은 겁니다 그것이 4693표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서 그대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더불어신민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놀랍게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미래 한국당표에 손을 안 댔습니다 조작값 0%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1단계고 동시에 또 진행된 2단계 작업은 3개당 우파 성향이 강한 3개당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각각 50%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전국에 다 여러분들 사용된 것 같아요 50% 아 여러분들이 50%인데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게 30%가 아니고 이게 50%일 겁니다 이게 제가 고쳐야겠는데 모두 다 50%입니다 모두 다 이게 30%가 아니고 대구수성도 50 50 50 50입니다 모두 다 50% 가만히 보시죠 3 3 3은 9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에서 50% 기독통일당에서 50% 새벽당에서 50% 대구수성은 30% 맞는 거 아니에요 30 30 30 이걸 2733 389 98표 더하게 되면 3219거든요 마이너스 3219 플러스 3219를 하는 겁니다 맞네요 이게 105표 이거 여러분들 50%가 아니고 대구수성군은 3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각각 사전투표 득표에서 100장당 50장을 빼앗아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3219표입니다 그걸 연린민주당의 플러스 3219표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부산해운대회에서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 연린민주당의 여러분 조작규모라는 것은 3219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대구수성군은 100장당 30장을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걸 연린민주당에 더해줬습니다 마이너스 3315표 플러스 3315표 인천개양을에서는 국민의당이 얻은 100장당 50장 기독통일당이 얻은 100장당 50장 새벽당이 얻은 100장당 50장을 여러분들 다 합치니까 마이너스 2152표입니다 그걸 2152표 대해준 겁니다 총조작규모는 2152의 200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표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빼앗은 것만큼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게 전국 상황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상황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관악구 종로구 서초구 서초구는 25% 미래한국당 서울에는 대부분 40%를 적용한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훔친 것 같습니다 서초구는 25%입니다 그럼 서초구는 왜 25%냐 서초구는 미래한국당의 사전투표 득표수 워낙 많기 때문에 40%를 조작하게 되면 표가 확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를 줄인 겁니다 서울의 관악 종로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 조작값 40%를 적용해 가지고 더불어 시민당에게 대해준 겁니다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도덕질한 겁니까 관악구만 하더라도 만 622표 곱하기 2가 사전투표 조작규모입니다 득표수 증가 감소 규모입니다 2만 표 이상을 조작한 겁니다 관악구만 종로구는 얼마라 했으니까 만 표 이상을 조작한 겁니다 서초구는 얼마라 했으니까 얼추 2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에서 서울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100장당 50장을 훔친 겁니다 그 훔친 것만큼 훔치면 이게 얼마죠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새벽당을 관악구에서 훔치게 되면 그 수가 마이너스 5205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두해 준 플러스 5205표 총 조작규모는 5205표 곱하기 인 겁니다 종로구도 마찬가지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막 표를 딱 막 그냥 선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4월 초에 나왔던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지역구의 사전투표 조작을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두 개가 바로 여러분 먼 거 하니까 비례대표 2020년 4.15 총선의 비례대표 그래서 이제 전모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동일한 방식의 조작 방법을 4.15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했고 다만 차이는 조작값 100장당 몇 장을 훔칠 건가만 선거국보다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서울의 40% 정도 규모는 얼마 정도 되냐 지역구에서 가장 서울에 많이 조작을 하는 데가 관악구입니다 45% 종로구가 황교안 후보에 대해 40%입니다 그다음 제 기억이 정확하면 지역구는 대부분 30%에서 25%가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훨씬 더 많이 조작을 한 거죠 미래한국당만 이런 표를 빼앗은 것이 아니고 다른 우파 성격의 강한 정당인 국민의당 기독통일당 세백당에서도 표를 빼앗아 가지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으니까 선거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적 선거를 바라시는 분들은 2020년 4.15 총선만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다 봐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되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이것은 노태학과 박찬진의 작품입니다 이 선거의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합니다 단 조작값이 낮았습니다 서울의 이름들 대부분 지역은 10% 부산의 대부분 지역은 5%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던 겁니다 이게 노태학 작품입니다 이게 박찬진 작품입니다 채용, 자녀 특혜 채용 이런 거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선관위의 구인, 선관위원,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출간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대통령 선거를 다룬 2권, 3권, 4권이 여러분들 4.15 총선입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이게 우리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한말 멍청한 여러분들 조상들이 그 멍청한 결정을 내려고 그 바보 짓을 했기 때문에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김 씨 왕조하여서 북한의 동포들이 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이렇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이런 일에 직접 간접으로 부역하고 방관자로 일수무려 내 가지고 20년, 30년, 50년, 100년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도 우리가 좀 하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